좋아요 구독 오늘의 종목 첫번째 SK네트워크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지금 현재 물적분할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번째 원익 피에니 2차전지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익 피에니야말로 충전기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지금 현재 충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진짜 배기 충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번째 SK네트워크스 지금 현재 물적분할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충전사업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을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자 현재 자리 딱 보면은 거의 바닷건이죠. 근데 여기서 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여기서는 특별히 더 내려갈 자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중요한거 SK네트워크스가 지금 현재 요렇게 재래야 한 2023년도 작년에 요렇게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에 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현재 돈이 안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적분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재무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에 들어가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원익 P&EA를 한번 봅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되어 있고 ESS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충전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충전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본 결과는 350kW부터 해서 500kW까지 굉장히 고압에다가 그 다음에 고출력의 이러한 급속충전기구 혹은 초급속충전기계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 P&E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해외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현재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완만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2차전지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2차전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충전사업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네트워크스와 원익 P&E까지 살펴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물적 분할과 포트콜리어 재구성을 통해서 반등 준비 중이고요. 원익 P&E는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충전사업을 준비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들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둘 다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그런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SK네트워크스 AI와 전기차로 해서 전열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 굉장히 앞으로 봤을 때 1, 2년 안에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첫 번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원익 P&E 같은 경우는 충전기 해외 수출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 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 2차전지 3대 모멘텀 자 삼종신기라 불렀던 거 있죠. 뭐냐? ESS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죠? 전고체 그 중에서 ESS와 폐배터리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SK네트워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와 더불어서 충전사업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익 P&E를 조금 더 보고 있고 단 시가총액 부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천히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SK네트워크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하죠? 둘 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